북한을 향해 확성기 현수막 전단 보낼 땐 징역 3년 안녕하세요 우양호TV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침해 비난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대북전단금지법 좋게 말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이죠. 이게 시행됩니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법입니다.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한국에 북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북한의 인권을 지켜주자는 이러한 공동제한국에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연속 불참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주적관계의 북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시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잊지 않은 현재 문정권이 들어와서 3년 연속 3번이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국가라고 낙인 찍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이나 USB, 현금 등을 살펴할 경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골자입니다. 또 하나, 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도둑놈 심보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한 법이에요. 자, 이 법이 언제 나왔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지난 6월, 작년 6월에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방 성명 하루 만에 발의했고 또 12월 14일에 바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제지해가면서도 강제 종료시키고 제조기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한마디 할 때 무서워서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이 여권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 삶은 소대가리니, 청와대 삽살개니, 겁먹은 개니, 특등 머조리니, 미국산 앵무새니 이러한 말을 쏟아붓는데도 이렇게 옹호하는 바람만 합니다. 거의 미친놈이죠. 제가 볼 때는 미국산 앵무새가 아니라 이 정부는 북한산 앵무새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전당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 반발했고 또 이 법이 통과 직후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ith Watch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행복, 알 권리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국가이다.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제고 바란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보시면 지금 북한에서 내보내는 삐라 전단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보내는 삐라 전단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내는 확성기 전단은 안 되고 북한에서 보내는 전단 확성기는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북을 하는 사람은 총을 쏴 죽이고 바다에 빠져서 표류에서 흘러간 사람도 총을 쏴 죽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귀순한 사람은 바로 다시 묶어가지고 북송시켜주는 이러한 나라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좌우를 떠나서 우양호TV 방송 마치겠습니다.